손님들 섭섭하지 않게 후한 인심으로 썰어내는 두툼한 두께는 물론이고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제철화로 회인점 그리고 원하는 생산만 리필이 가능하다는데 1인 19,000원 무한 리필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늦은 저녁 사장님의 가게 앞에서는 대형 수조차인데 사장님이 유독 반갑게 달려가는데요. 수산 유통을 하는 작은 형 덕분에 사장님은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요. 원산지는 국산이 맞죠? 수산물 수명 확인서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광어, 송어, 광어 모두 정말 국산 생산 맞습니다. 바다의 싱싱함을 먹고 자란 빛깔 좋은 제철 생선은 유독 그 맛이 좋다는데요. 신선한 생산만을 취급하고 무한 리필이지만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떠 손님 싸게 내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이랍니다. 그리고 신선함에 절로 끄덕여지는 고개. 식감 최고. 수컷돼. 먹을 수 있게. 맛있게. 1인 2배는 특별한 게 뭐냐면 정말 두툼하게 써놨고. 이 식감을 해에 맛에 제대로 살려놨어요. 손님들이 유독 식감이 좋다고 하는데 사장님만의 비법이라도 있나요? 해에 두께를 저는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1cm에서 1.5cm 정도 두께로 쓸어야. 제가 먹어도 맛있었는데 손님이 더 맛있을 하는 것 같아서 이래서 1.5cm를 쓸고 있습니다. 아하 두툼하게 회를 썰어나가는 사장님. 금직해서 먹는 맛이 일품이라는 이 집회는 정말 두께가 1cm를 넘는 걸까요? 직접 자로 재보는 현수핀이. 1.2. 1cm가 넘는 두께. 예전에? 2. 5. 5. 5. 5.